마다 나락방 모든 곳에서 증인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마다 나락방 모인 제자들 고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맨날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증인되어 나아가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증인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들고 열방으로 복음 들고 열방으로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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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